열린 행복도시, 힘찬 미래도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문화도시, 이량시 이량시는 경상남도 북동부에 위치한 내륙도시로서 부산과 대구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KTX가 정차하고 명실상부한 영남의 교통중심 도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량시의 역사와 밀항청년회의소는 50년의 역사와 함께 달려왔습니다 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 한국청년회의소 제시의 역사를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시의 역사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량 청년회의소 제시아이 2017 새로운 도약 하나 되어 다시 뛰는 미량제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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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회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1대 김성관 2대 김성관 3대 성기초 4대 김태균 5대 정중성 6대 박재관 7대 주성호 8대 주성호 9대 강판석 10대 배상은 11대 윤봉혁 12대 이종협 12대 이종협 13대 신상화 14대 윤충남 15대 하상포 16대 안용환 60년대부터 70년대 역대 주요 사업입니다 17대 김상문 17대 김상문 18대 박윤희 19대 이종호 20대 이동수 21대 곽정섭 21대 곽정섭 22대 이종호 23대 손인규 24대 광태철 24대 광태철 25대 이동섭 26대 이윤재 27대 신상철 28대 박재우 29대 유수갑 29대 유수갑 30대 손영준 31대 이병희 32대 최호진 80년대 80년대 90년대 역대 주요 사업입니다 33대 백태호 33대 백태호 33대 백태호 34대 김영기 35대 김정원 36대 오상천 37대 이진우 38대 엄용수 39대 황거연 39대 황거연 40대 김상득 41대 김정우 41대 김정우 42대 윤영채 43대 손우우 44대 안정현 44대 안정현 90년대 2000년대 초반 역대 주요 사업입니다 45대 김춘기 45대 김춘기 46대 김병주 47대 김순권 48대 문상길 48대 문상길 49대 박경윤 49대 박경윤 50대 이무악 51대 김효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역대 주요 사업입니다 15네 New York 50선 최종 2000길 52 55 80 낯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밀양제이시가 5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밀양청년회의소 회원들은 50주년을 맞아 100주년을 위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회원들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밀양제이시 50주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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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